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담장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의 심리적, 감정적 경계를 상징하는 중요한 꿈 중 하나로 자신의 내면적 상태나 외부 환경과의 관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담장은 물리적으로 경계를 나누는 역할을 하지만 꿈 속에서 담장은 심리적, 사회적 혹은 감정적인 경계를 의미하며 꿈을 꾸는 이의 삶 속에서 어떤 장애물이나 도전 혹은 보호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담장 꿈을 꾸는 대표적인 이유는 자신을 외부의 위협이나 불안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심리적 방어 기재 때문입니다. 담장은 물리적으로 외부와 나를 분리하는 경계로 꿈 속에서 이러한 경계는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욕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사회적 압박을 느낄 때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꿈 속에 담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담장은 종종 인생에서 마주한 장애물이나 도전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담장이 높은 경우 이는 현재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물이나 도전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은 직장, 인간관계 혹은 개인적인 목표와 관련될 수 있으며 꿈 속에 담장이 무너졌거나 넘지 못했다면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담장을 넘는 꿈은 새로운 가능성이나 기회를 찾으려는 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 속에서 담장을 쉽게 넘거나 담장 너머의 세계를 보았다면 이는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대감 혹은 현재의 제한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합니다. 담장을 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상징하며 현실에서 자신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담장은 사람 간의 관계에서 감정적 거리나 경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는 가깝거나 먼 관계에서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불안 혹은 감정적 소통의 부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담장이 단단하고 높다면 이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거리가 있음을 상징하며 담장이 무너지는 꿈은 반대로 그 관계에서의 장벽이 무너지고 친밀해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 간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꿈 속에 높은 담장이 등장했다면 이는 그들이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담장이 무너진다면 이는 두 사람 간의 소통이 원활해지거나 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담장은 보호와 안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 속에서 담장 안에 있는 상황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거나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꿈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이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며 자신의 삶에서 안정감을 찾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담장을 넘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직면한 문제나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는 새로운 기회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상징하며 담장을 넘는 데 성공했다면 그가 그 장애물을 극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반면 담장을 넘는 것이 힘들다면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던 한 사람이 담장을 쉽게 넘는 꿈을 꾸었고 이후 인터뷰에서 성공적으로 합격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새로운 직장을 얻기 위한 노력을 상징하며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을 의미했습니다. 담장에 막히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인생에서 느끼고 있는 장애물이나 문제를 상징합니다. 이 꿈은 특히 직장, 인간관계 혹은 개인적인 목표에서의 좌절감을 반영하며 꿈속에서 담장이 높고 단단할수록 그 장애물이 현실에서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담장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담장이 무너지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이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을 나타내며 담장이 무너지는 것이 긍정적으로 느껴진다면 이는 앞으로의 상황이 밝아질 것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어지던 관계에서 갈등을 겪던 한 사람이 담장이 무너지는 꿈을 꾸고 나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관계의 장벽을 허물고 화해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담장 안에 갇히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자신의 삶에서 느끼는 억압이나 제안을 상징합니다. 이는 직장이나 가정 혹은 인간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하며 그가 그 제한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담장 너머를 보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상황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이나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담장 너머의 세계가 밝고 긍정적이라면 이는 그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반대로 어둡고 불쾌한 풍경이라면 그가 두려움 속에서 변화를 걱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개가 담장을 보고 짖으며 쩔쩔매는 꿈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밤손님 불청객을 맞이한다. 개나리가 담장에 피어있는 꿈 집안에 기쁜 일이 생기고 자손에게 밝은 미래가 보인다. 개미가 담장 밑을 뚫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불청객, 도둑 등이 들어와 물건을 훔쳐간다. 고양이가 담장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본 꿈 자신의 일에 누군가 간섭을 하게 된다. 남의 집 답장 안을 들여다본 꿈 고요한 곳을 찾아 오랫동안 학문 탐구, 기술 연구를 한다. 누군가 자신의 집 담장을 부수고 있는 꿈 변화를 갈망하나 망설이고 있으니 행동으로 옮기라는 암시이다. 담벼락에 금이 가서 쓰러질 것 같은 꿈 기관이나 사업체에 내분이 생기거나 업적에 손상을 입게 된다. 담장 넘어 귀여운 방울쇠가 또렷하게 보인 꿈 멋진 파트너의 만남이 있다. 구경, 만남, 취미생활 등이 있다. 담장 너머에서 매미 울음소리가 들리는 꿈 먼 곳에서 귀한 사람이 찾아온다. 담장 밑에 꽈리 열매가 많이 열려 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자손에게 기쁜 일이 생긴다. 담장 밑에 구멍이 뚫려 있는 꿈 도둑 등 집안에 재물이 새어 나간다. 담장 밑에 동백꽃이 활짝 피어 있는 꿈 기쁜 소식이 오고 조력자 실력자를 만나 사업이 번창하게 된다. 담장 밑에 백장미가 예쁘게 피어 있는 꿈 진리를 탐구하게 되고 자녀에게는 혼담이 들어온다. 담장 밑에 여러 가지 사철나무를 심은 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어려움을 딛고 장차 큰 빛을 보고 자녀들도 성공하게 된다. 담장 밑을 바치고 있는 돌을 뽑아내고 그곳에 방을 만드는 꿈 기존 학설이나 법규를 변경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 담장 안에서 주인이 과일을 따는 꿈 회사나 관청에서 자신에게 보상을 주거나 그 회사에 취업하게 된다. 담장 위에 여러 가지 꽃송이를 늘어놓는 꿈 작품 심사와 관계된 일을 암시한다. 담장 위에 올라간 꿈 기쁜 소식이 오고 학생은 시험에 합격을 한다. 담장에 공작새나 큰 구렁이가 앉아있는 꿈 명예로운 일이나 작품 등을 출품해서 유명해진다. 담장에서 참새때가 지저귀는 꿈 이웃 간의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나 갈등이 생긴다. 담장이 무너져 내리는 꿈 전직이나 이직, 이사 등 새로운 환경을 맞이한다. 담장이나 울타리를 개조하거나 교체하는 꿈 손실이나 장애를 모면하고 전화위복이 되어 잘 풀리게 된다. 도둑이 담을 넘어들어온 꿈 사업이나 학문 연구를 도와줄 보조자나 배우자를 얻는다. 무너진 담장 사이로 밖이 환하게 보인 꿈 모든 일이 미래가 밝고 사업도 잘 풀리게 된다는 암시이다. 박넝쿨이 담장에 길게 뻗어있는 꿈 사업에 매출이 오르고 국제시장을 점령하며 주식하는 사람은 무역업에 투자하여 이익을 본다. 부엉이가 집안 담장이나 나뭇가지에 앉은 꿈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암시이다. 아내가 담장 밑에서 아기를 낳는 것을 본 꿈 취업이나 승진이 있고 큰 돈이 들어온다. 자신이 벽을 타오르는 꿈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난히 목표에 다다른다. 집, 담장, 나무 등 단숨에 뛰어넘는 꿈 목적을 달성하거나 고통에서 벗어난다. 학생이 담장 위에 올라가는 꿈 시험에 합격하고 단밑 개구멍으로 들어가면 예비고사 합격이 된다.